동민 엄마 안 죽는다고 내가 살려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애들 데리고 나와요 마지막 인사가 아니고 엄마 수술받으러 들어가는데 응원하러 가자고 해 그곳은 나하고 동민 엄마 혈액형이 일치한다네 내가 워낙 강큰 여자 아니요 사이즈도 커서 동민 엄마 떼어주고도 남을 거래 동민 엄마 내가 지킬 테니 우리 사무장님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병원선 지켜요 병원선 타고 30년 떠다닌 세월 허망하다 의미 없다 후회도 하지 말아요 후회하면 내가 아주 혼내줄 거야 그게 왜 허망해 그렇게 질기게 버텨서 당신이 구한 목숨이 몇 갠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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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.. 저리 지금 뭐 하는 거야? 그 차량 보여야 되지? 외과의사가 수술복을 입는 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? 뭐? 수술장을 열어주십시오. 김성희 환자, 생명을 구하고 싶습니다. 어림없는 소리! 여기 제1병원에 위험한 의사에게 내줄 수술방 따위는 없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, 김원장? 수술장을 열지 않으면 환자는 오늘 밤 안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. 환자, 전원 조치하세요. 환자 살리고 싶습니다. 병원장님. 우리 두성이 약속한 지원을 생각하시오, 김원장.